11기 하사장 12기 하사장 12기 하사장 12기 하사장 12기 하사장 12기 하사장 12기 하사장 13기 하사장 13기 하사장 13기 하사장 14기 하사장 14기 하사장 14기 하사장 15기 하사장 15기 하사장 15 quant 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낙이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낙이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은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개하시에게 이르되 자기 순엠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개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고 하니 엘리사가 개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라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개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째 찌개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하시를 불러 저 순앱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구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래 이르니 그땅이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농구를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에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꽃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심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의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니엘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뺄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난 난이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래 강변에서 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중 그 순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냥소가 서쪽 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돼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즉 그것이 순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냥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냥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영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고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네일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알라 이 환상은 정한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순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오 털이 많은 순년소는 곧 헬라 왕이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낯은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궤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의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의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10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그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관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